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설맞이 나박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을에 농사진 무 5개를 쓸구요. 나박나박하게 쓸었습니다. 나박나박하게 무는 썰구요. 5개. 그리고 배추는 알베기 배추를 넣다가 노란 송만 무 크기랑 똑같이 나박나박하게 쓸었습니다. 배추 노란 송만 빼서 무 5개의 배추 한 폴기 송만 쓸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박김치 할 때는 다른거는 다 많이 필요하지 않고 배추와 무와 배 정도 그리고 쪽파 조금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고춧가루를 고운 배 부저기에 싸가지고 고춧가루 물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빛깔은 낼겁니다. 그리고 소금 적당량 호로로로 뿌리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하는것이냐면은 배추랑 물을 나박나박 쓸어 가지고 하루 저녁 소금하고 그러니까 조금 달짝지근한거 달고낙을 훌훌 뿌려서 하루 저녁에 물 조금 넣고 자작자작하게 해놔요. 그런 다음에 하루 지나면은 이제 물을 잡으면 되는건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할 때마다 나박김치가 엄청 맛있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 불 때 여기에다가 음 저는 어 사과도 쓸어놨어요. 사과 쓸어놔면 달짝지근한 맛이 새콤하면서도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쪽파 썰어놓고 여기에 이제 오이 하나 아 이제 초록 파란색깔로 내기 위해서 초록색깔을 나기 위해서 오이 하나 썰어놓을거구요. 그리고 배도 썰어놓을거구요. 그리고 마늘은 제가 세통을 요렇게 마늘 세통을 해갖고 한 스무 쪽 정도를 점이였어요. 그냥 요렇게. 그러면은 아 이것도 은근히 맛있더라구요. 마늘도. 생으로도 마늘은 많이 먹으니까 저는 나박김치 할때도 그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또 뭐를 넣느냐면 생강. 생강도 또 여기에 넣구요. 그러면 요게 익으면은 무척이나 맛있어요. 나 말 너무 빨리 해나보다. 그래서 영상 일단은 찍구요. 설 음식 먹을 때 요 나박김치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엄청 맛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나박김치 만들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 끝. 바우세미입니다. 어디. 지금 TVF에서 토끼 나오네요. TV프리어에서. 하하. 올해는 토끼이기 때문에. 개멸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늘 건강하세요. 이상은 바우세미입니다. 나박김치 만들었다고 인증서 올리면서 영상 끝. 오늘의 끝.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 끝. 오늘은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설은 이제 1월 21일서부터 4일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구요. 이거 간은요. 제가 싱거우면 소금 약간 놓으면 되구요. 짜면 물을 약간 놓으면 된답니다. 40년 이상 이렇게 나박김치를 해오는 건데요. 슬슬슬슬 그냥 손맛이에요. 자꾸만 해다보면 요령도 생기고. 맛도 있고. 시원하면서. 어 그렇습니다. 와. 근데 빛깔은. 아. 이제 다 해 다 해. 아이고. 사진이나 찍어야죠. 이거 다 여기. 어. 예쁘네요. 와. 이게 은근히요. 예뻐요. 밖에서는 막 까치가 꺽 꺽 꺽 꺽 하고. 까치가 됐네. 어. 국가꽃. 예쁘죠. 아직도 이렇게 국가꽃이 있는게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밖에다 놔두면은. 이게 다 죽는데. 제가 안에다가 들여놨더니. 이렇게 국가꽃을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영상 끝. 나박김치 담그면서 국가꽃도 찍었습니다.